강원소방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최근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류팀 응원을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정선수리떡 700박스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대구에 파견한 대원들은 현재까지 확진자 400여 명을 이송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동해안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받았던 고마움을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갚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